유타대학교가 10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프라이드 이벤트를 위한 기부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부 행사는 LGBTQ 플러스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과 직원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귀걸이와 스티커 그리고 프라이드를 알릴 수 있는 소품들이 판매됩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판매 수익은 모두 LGBTQ 플러스 관련 단체에 기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에는 참여자들이 행사 스케줄과 기부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행사 일정뿐만 아니라 기부가 가능한 은행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유차대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드의 메시지를 함께 전파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든 학생과 직원들이 이번 기부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BS 김신비입니다.